캐치온 프리미엄 기술력의 결정체, 캐치온 팬텀. 녹화된 영상을 보고 싶어요. 블랙박스 화면이 시작되면 화면 중앙 위에 붉은색으로 REC라는 녹화 표시가 보입니다. 녹화 중일 때는 메뉴 설정이 안 되므로 OK 버튼을 눌러 녹화를 중지합니다. 녹화가 중지되면 REC에서 STBY로 바뀝니다. 모드 버튼을 두 번 눌러 동영상 재생 모드로 이동 후 메뉴 버튼 한 번, 다운 버튼을 세 번 눌러 비디오 유형까지 이동, OK 버튼을 한 번 누르면 표준, 긴급, 움직임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표준은 주행 녹화, 긴급은 충격 녹화, 움직임은 움직임 감지 설정 시 움직임 녹화입니다. OK 버튼 한 번, 메뉴 버튼을 한 번 누르면 녹화된 전방 영상이 순차적으로 나열됩니다. 그 상태에서 후방 화면을 보시려면 메뉴 버튼을 길게 누르면 됩니다. 업, 다운 버튼을 이용하여 보고 싶은 영상 선택 후 OK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영상이 재생됩니다. 다른 영상을 보고 싶으면 모드 버튼을 한 번 눌러 3번 과정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영상 보기가 끝난 후 모드 버튼을 두 번 누르시면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고 REC 버튼을 누르면 다시 녹화가 시작되는데 중요한 영상이 저장된 경우라면 반드시 백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영상이 저장된 시점 이후부터 녹화가 지속되면 영상이 순차적으로 지워지며 자동순환 녹화가 됩니다. 영상이 순차적으로 지속됩니다.